해결운동 이런거 어때? 해결운동 해결운동 좋다고 했는데 해결운동? 놓고줘야지 그거 있잖아 나 아는 형이 있거든?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인데 근데 이거 하면 너네 하고 있지? 지금 하고있지?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을걸?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지금 저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뭐 주문이야 뭐야 지금 하고있지? 얘기 듣자마자 근데 이게 하면은 할 때 느낌이야 다 이상하다 어 뭐야 이게 이상해 그게 이상해 전립선하고 발기부전 이런거에 최고야 캐겔이 발기부전 특히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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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? 아 이거 칠하고 있어 이거 칠하고 있어 여기 칠하고 있어 이거 뭔데? 여기를 이렇게 쳐주면은 어 칠하고 있어 여기를 이렇게 쳐주면은 어 정력이 좋다 아 진짜 정력이 좋다 정력이 좋다 정력이 좋다고 아니 이것도 배운건데 뭐하려고 깜짝 놀랐어 왜 개 다리 쪽으로 춤을 이게 저렇게 말도 안 돼 진짜? 어이 기분이 Meg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강박하네요 집에서 할 거 같지 않아요?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언제 할 거 같아 혼자로pie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쳐주러와요 아아 맞아 맞아 확정했어 으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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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determined 아아 여보 아 여보 흔들렸어? 오늘 병원에서 아 종합형 꺼 몇 등 했을 것 같애 와우 그분은 아시네 우리는 모르지마 저렇게 아시지 그럼 그럼 자기 1등이지 아 그럼 저 그래도 잘하자라고 하는데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애들 알잖아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아! 좋아! 좋아! 좀 들어가요 빨리! 집에 잘 안 들어가시나 봐요! 자급하게! 진짜 웃기다! 제3차 신랑검진할 때 다들 분발이 있도록 하자! 우리 몸의 대박을 위하영! 더욱더 발전합시다! 이겨낼 수 있어요! 포로몬스터가 된다고 했는데 포로몬스터?